일단 좀 독한 질문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지옥은 좀 부탁이 좋고. 쇼리즈에도 막반신의 입담 전문 아닙니까? 자, 두 분 다 긴장하시고요. 공격! 시작! 너 담배 피우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요거 솔직히 예스 하셨어요. 예스, 주문아. 제가 이번 공약을요, 아이돌이 얘기하기 힘든. 예스! 자, 바람이 형은 예스가 예스나 억양이. 예스나 억양이 밝지만은 않았던 예스의 바이블레이션이 들어갔던 지오에게 바람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로, 예쁘게 하자. 좋아, 좋아. 지오. 예스.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예스. 아, 지오 씨. 아, 질문이 약했어요. 자, 지오.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오리 제1 공격. 너 일주일에 세 번 야동 보지? 예스. 오! 아,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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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격은 쇼리 제1. 너 가슴에도 털 다 넣었지. 예스! 가라! 됐습니다. 오! 제가 앰블레 앨범 재킷에서 본 것 같아요. 멋있다. 멋있다. 멋있더라고요. 자, 지오 군. 공격. 어, 네 이름은 쇼리 제1보다 그냥 쇼트가 어울릴 것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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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m君 yeterl. 이제 distinguish Princess Princess 하나. 박상민이면 박상민이랑 똑같은 거 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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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econ king. 오~! 다남. 오~! 이번에는 충분히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박상시 단부턴 운영을 했기 때문에. 너 솔직히 팬보다 더 좋지? 지금 진짜 생각이 안 나요. 뭐 대답을 해야지. 조직! 바로! 조직! 조직! 공격! 식은땀이... 아 나 진짜 지금... 상체가 튼튼해 보이지네. 조직 공격입니다. 공격! 조직! 바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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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져나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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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엠블랑의 지효 승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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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gelul. 우! talky! 으! 우! 마 мин우! 이만다.. 끝에... 아! u! 네네더랑 달라요! 도공군을 2nite! doors 공격! 아이고 우리 헐리우드 스타시죠! 근데 사람들이 어디 나오는지 모른다며. 어 일단 여유 있습니다. 자 동호. 한 번 해봐가지고. 저기 나이베닝 타이더 목에다 차고 맨날 귀여운 척 하는 거 털할 것 같은데. 컨셉이지? 예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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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택했습니다. 자. 공격. 피아라 효민이랑 사기지. 우와 뭐야. 진짜요. 예스. 오. 이제 부터예요. 자 일단 동호군 바람입니다. 바람 도주세요. 아 예. 저는 오늘 어머리를 입고 있었어요. 아, 지훈이 또 당황하셨는데. 보통 이렇게 형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편인데 오늘은 숨긴 것 같은 느낌이. 아, 뭘 숨겨요, 이거. 너무 그... 목소리에서 감동이 나와서. 무슨 그 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티아라, 호민이 형은 어떤... 아, 몰라요, 저거. 네. 어쨌든 우리 방송할 수 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좋은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잘 어울리네. 아니야, 너 이제 조만간 미니온패에다 또 욕 한 번 먹겠네. 2주. 유키스, 만만하니 노래에서 3분 31초? 한 그 정도 되죠. 거기서 노래하는 거 10초지? 바람! 느낌 좋은데요? 버프가 좋아요. 이거 또 들어와! 아, 그런데 실제로 10초예요? 예? 그 분량이? 10초는 엄청 안 됩니다. 아, 10초 안 돼요? 아, 10초는? 조금 이만. 괜찮아. 이러고 가면 안 돼. 반반하게 맨 앞에 서잖아요. 그걸로 위안 삼고 있습니다. 동호구리입니다. 우리 엠블랙 숙소에 세탁기가 없다며. 그래서 복근으로 빨래해서 이 복근에 비누가루 껴 있다며? 빨래가루도 있고. 빨래가루도 있고. 방어해줬습니다. 바람! 복근으로 빨래를 하셨군요. 여기 누워있고 멤버들하고도 빨래구나. 그래서 복근을 키우신 거예요. 이중근 공격입니다. 이중근 공격입니다. 아이유가.. 이중근 동호 씨가 아이유를. 혹시... 혹시 그 문자? 예스! 오오오오오오! 1때 1번 더! 내가 1번 더! 내가 1번 더! 내가 널 어떻게 버려! 아이유 내가 널 어떻게 버려! 아이유 내가 널 어떻게 버려! 오늘 정말 축제 분위기인데요? 오늘 스캔들 막 터지네요 건대야 너 숙소에서 미루한테 맞는다며? 이중근 그렇게 운동하셨으면 미루한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운동 맞고 싶습니다 이중근, 건강입니다 됐다 너 유키스 멤버들보다 천하무적 야구된 멤버들도 좋지? 와... 무적을 위해서? 이거 바람주세요 이정도 해야지, 이제 시작이죠 역시, 좀 멋있었어요 팬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쇼리제이보다는 아, 나 진짜... 그래서 돈을 안 친다니까 자, 동호군의 공격입니다 솔직히... 비슷한테 밀렸지 오... 이건 노 해야죠 노하면 바람, 노하면 노하면 안연심이 있어, 누가 묻혔어요, 어떻게 안 보여 그늘에 바람 이번엔? 반찬으로 반찬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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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는데 이쪽이 네 명이 저의 다섯 명이잖아요 어중간하다가 이제 2대2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어쨌든 승패를 봐야지 남자가 이제 그럼 제가 도전을 하겠습니다 동호흔한테 바람 똑같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남잔네? 기술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기술 분석 제가요? 정말 기술자시다 자 엠블랙 20분부터 공격 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랙 승호! 공격! 네 며칠 전에 방송국에서 방송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휴지 없어서 그냥 올라갔다는데 예! 바로! 부르면서 이렇게 만만하긴 해 네 조금 찌집했어요 가장 앞에 있었을 텐데 GS하는데 어떻게 되나 장난 아니었겠네요 그래서 그날 뒤에 표정들이 다 자 정원근 동호흔 너 학교 다닐 때 여자 꼬시려고 마술 배웠다며? 오 예스! 오오! 봐라! 실제로 마술 배우셨어요? 네 그럼요 마술을 할 줄 알죠 오 그래서 많이 또 많이 여성분 저는 뭐 의도가 없는데 보여주는 внутрь 좋아하더라고요 오 오 오 fairy 나스의 노래 이런 거 좋죠 charger! 아까부터 아이유 아이유 거리는데 저번에 문자 보낸 거 아이유 맞지? 예스! 와우 하필이면 아이유 문자에서 예! 예! 승호군의 승리! 예수하자마자! 중요한 건 저희가 다 들었으니까 다행이네요 어쨌든 승호군 승리가 있습니다 엠블랑의 승리입니다! 승호군, 세레브리 한번 볼까요? 오 예아 오 예아 오 예아 오 예아 오 예아 오 예아?